니가 온종일 밖에 있을 때마다 이불에서 니 냄새 맡으며 잠들고 오네 니가 없을 때면 니가 밖에 나갈 때만 지나니 나간 이 방에 숨긴 사료 주머니를 뒤적이고 내 니가 없을 때면 저기 저 댕댕이 오늘도 철싹대네 소파 구석에 누워서 낮잠잘 때 한시도 가만히 못 잊고 나와서 바우와우 나 댕댕이요 난리 나서 동네방네 와이가리 똥모줌도 못가리면서 사람은 가리지 배실배실 웃으며 사료나 먹는 가비지 웃지 말라고 앞발로 둑둑 때리지 난 뒤돌아 몇백짜리 소파에 발톱까지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난 말야 니가 어디쯤 왔는지 다 알아 난 기다리는 게 제일 싫어 신발장 밑에서 뿌리를 흔들며 이미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해 건방지 저 고양이보단 한결같은 내가 낫잖아 저놈은 얼른 내놔 버리고 나랑 같이 산책하러 나가버리자구 후 꿈 없을 때면 이 노래에서 니가 맡기면 잠을 보네 꿈 없을 때면 이 방에 듣듯 하네 주변에 꿈을 저기 보네 오늘따라 어쩐지 불이 죽은 댕댕이 사죽을 못 쓰던 밥도 본체 만찬지 괜히 화장하던 주인이 손 한번 움찔하면 꼬리를 늘다 무한한지 내게 화풀이로 우! 짜증이 또 따가도 드는 측은지심 그러기 평소에 얌전히 굴지 그래니 천천히 녀석이 옆구리로 가서 식빵 녀석이 고개를 돌리면 뚝뚝뚝빵 뚝뚝뚝빵 머리란 입에 더 줄까 개무서운줄줄 모르고 낮에 나가올까 안그래도 실수해서 기분 꿀꿀한데 주인님은 날 쳐다도 안 봐 야속하게 젠장 이렇게 돼버린건 할 때가 엉망진창 다 좋은데 나한테 취해주지마 댕청아 누가 누구더러 댕청이래 조그만게 어우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니 내심은 한기로 소중한 Yi 배에ahlen 뮤직비디오 무엇이냐 뉘 Peter 한글자막 by 한효정